뭐해? 깜짝이야 물에 뭐 있어? 옷갈이야 멀쩡한 본부장님 구하겠다고 바보짓 하다가 빠뜨렸거든요 엄마가 딱 하나 남겨준건데 엄마? 네 왜 이래요? 잠깐만 너가 없는 하루하루 그냥 그래 뭘 해도 바로 전에 즐겁지가 않아 어디야 같이 멀리 떠날래 뭐 급한 일 없으면 오늘 잠깐 나와 아까 약속을 하면 왜 너 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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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 어디든 가자 너랑 함께 면땐도 안 바래 또 원해 고백 우리 때가 된 것 같아 알고 있어 무슨 생각하는지 넌 또 늘 계속 또 잃어버리지 마 엄마가 슬퍼해 미안해요 뭐가 미안한지는 잊지 말아요 그냥 무조건 미안해요 손 안 잡아도 알겠네 진심인 거 진심을 말해줘서 고마워 손 안 잡아도 알겠네 진심인 거 진심을 말해줘서 고마워 진심인 거 진심인 거 진심인 거 진심인 거